1, 2, 3 사랑해 나랑 사귀자 어떡하지? 나 너 저기 사랑해 다음에 할까? 나 널 좋아하기로 했어 나랑 나랑 만나, 만날래? 나도 나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내가, 내가 되게, 되게 좀 나, 나 니가 땡겨 야, 나 그거 1편 안 보고 2편 봤는데 완전 재밌던데? 안녕 안녕 야, 나 어제 완전 신기한 일 있었어 나 대낮에 고백받았어 야, 근데 글쎄 얼굴에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아시는 거 없나? 처음에 도망갈까 하다가 또 그러다가 막상 나한테 쑥스러워서 고백 못해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이 귀엽더라고 야, 수연아 너 어제 학교에서 타이거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? 어제 몰라 뭐 어쨌든 나 수업 있어 갈게 내일 봐 자자 다음에도 꼭 타이거 마스크 쓰고 와야 돼 응? 어, 잠깐만 어? 어, 어떡해? 아, 어떡해? 어, 대구야, 너무 좋다 어? 야, 너는 계속 썩 나랑 평생 사귀려면 응? 가자! 야, 성실이야 야, 성실이야, 너무 힘들어 왜? 어, 대구야, 너무 좋다 잠깐이야. 좀 망가지면 어때? 고백해봐. 바로 지금. 너의 사랑은 몇 프로 부족하니? 2% 부족할 때 홈페이지에서 너만의 이야기를 들려줘.